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민주당의 정봉주가 막말로 사퇴했지만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막말 논란이 있었던 인사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다가 당장 이재명부터 가장 최근에도 막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정봉주는 공천 취소까지 되었는데 이재명이라든가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인가 이를 두고 민주당 지도부 측에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은 먼저 오늘 당장 민주당 지도부에는 곤란한 질문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도중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재명도 공천이 취소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쏟아졌고 기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바로 얼마 전에 이재명이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을 이직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유권자 무시 논란이 일었으며 여야 불문하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본인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면서 사과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이재명의 막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도 세종 전통시장을 방문해가지고 시민들을 향해서 1번 민주당을 찍지 않는 것은 곧 2번을 지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면서 집에서 쉬는 것도 2번을 찍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에게 보수 진영을 지지할 바에는 차라리 집에서 쉬시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비판이 나왔으며 당장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을 노골적으로 편가르고 비하하고 있는 이직 발언과 다름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하는 것 자체를 독려할 수 있겠지만 편가르기를 하고 어디를 찍으면 뭐가 잘못되었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막말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요 며칠 사이에 계속해서 막말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병도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이재명 후보가 이러한 말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기자들이 정봉주 전 의원처럼 그런 막말하는 사람이 나오면 당에서 조치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공천이 취소가 되는 것인가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답변을 한 만큼 이재명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정봉주와는 또 다르게 그의 막말은 요 며칠 사이에 있었던 막말들이기 때문에 정봉주보다도 더 심각하다라는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민주당의 공천 판단 기준은 고무줄 잣대라는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편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재명 뿐만이 아니라 친문 중에 친문인 전해철 후보를 꺾은 양문석 역시도 막말을 했던 것이 드러나가지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 민주당에서 성역시 하고 있는 노무현을 향해서 막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양문석은 지난 2008년도에 언론에 기고한 한 칼럼에서 미친 미국소 수입의 원죄는 노무현이라고 비판을 했고 해당 칼럼에서 노무현 씨에 대해서 참으로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노무현의 지지자들을 두고 기억상실증 환자이다 노무현 정부는 실패한 정권이라고 비판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 약속했던 것들을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했고 양문석 후보는 노무현을 향해서 아예 노골적으로 이명박과 노무현은 유사 불량품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양문석 같은 경우에는 자신하고 경쟁을 했었던 전해철 후보를 두고 수박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바퀴벌레라고 비판을 했는데 양문석 의원의 이런 막말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정봉주하고 같은 잣대를 들이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야 되는 뭐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단일 대우를 강조하면서 노무현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신과는 완전히 지금 반대되는 막말을 쏟아낸 후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이것도 뭐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의 기준을 놓고 보면 양문석이 노무현을 두고 불량품이라고 비판을 한 것은 이건 뭐 거의 신성모독 아닙니까? 또 이뿐만이 아니라 양문석과 관련된 논란이 여기에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문석 같은 경우에는 막말 논란을 넘어가지고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과거 양문석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은 적이 있는데 당시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인 KT로부터 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으며 그는 과거 강남 신논현역 근처 룸사롱에서 KT 대외 업무 담당 전무하고 술자리를 가졌고 술값이 수백만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을 마시고 이틀 뒤에 KT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있었으며 당시에 방통인은 KT에 대해서 주파수 경매 포기라든가 통신요금 인하 이슈가 부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감사해야 되는 양문석이 KT 전무하고 술을 마시고 그에게 술값을 내게 했다라는 것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일각에서는 뇌물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양문석도 인정을 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부끄럽게 한이 없다 잘못했다 뭐 이러한 사과문까지 냈는데 이런 양문석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 측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리지 정봉주와 똑같이 공천 취소로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 이들이 막말을 한 것과는 별개로 정봉주가 공천이 취소된 자리에 누구를 박아 넣는가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상황인데 원래 상식대로라면 정봉주 다음으로 2등을 했었던 박용진을 그 자리에 넣어야 되지만 현재 민주당에서는 죽어도 박용진은 안된다 이런 분위기이며 현재 나오는 말에 따르면 찐명이라고 불리는 한민수라든가 조상호를 해당 지역에다가 전략 공천을 하는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에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박용진은 안된다라는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또 이 자리에다가 박용진을 갖다 넣을 경우에는 민주당은 질자로 골치가 아파지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양문석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공천이 취소가 된다면 당시에 양문석하고 경쟁을 했던 후보가 친문 중에 친문인 전해철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도 전해철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이런 전례가 되는 것이라 괜히 민주당에서는 박용진에 대해서 구제 조치를 했다가 뒷감당이 안되는 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의 지난 전례를 보면 이런 식으로 부적절한 논란으로 후보자가 낙선할 경우에는 그 뒤를 이어서 2등을 한 후보가 그 자리를 승계해 왔었는데 이재명의 민주당 체제에서는 그런 전례가 무시가 되고 있는 것인지 왜 그거를 따를 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재명의 민주당 측에서는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친명행제 비명행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며 더 나아가서 정봉주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양문석에 대한 막말도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